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박범계 장관은 국회 법사비에 출석을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얼마 전에 언론과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했고 여권 진영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행위라느니 정치검사라느니 부적절한 행보라느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 장관이라든가 여권 진영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정말로 황당하고 내로남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이번 정권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누워서 침뱉기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정권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친여성행의 검사인 임은정이라든가 서지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니 침녀성행의 검사들만 언론과 인터뷰하라는 것이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과 인터뷰 진행을 한 것은 사실이죠. 지난 15일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정권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대 방향이라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했고 이번 정권은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자신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는 등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며칠 전에 국회 법사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여당 의원들하고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을 했는데 당시에 박범계는 검사장이 특정 언론하고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는 일은 자기는 매우 낯설다라고 이야기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소속 기관의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사를 폄훼하고 흔드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라고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측에서 박범계가 이야기한 현직 검사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박범계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특정 현직 검사들이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몇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가장 사랑하는 검사 중에 한 명이 이문정 대건 감찰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9년 9월 달에 친정부 매체로 여겨지는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한겨레 인터뷰를 기준으로 여태까지 경향이라든가 CBS, MBC 등 신문과 방송을 오가면서 6차례 가량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현재 박범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조선일보와 지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문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편드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문정은 경향신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매달 한 편씩 고정 칼럼을 연지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문정은 2019년 12월 10일에 그간 언론업계 관계자에게만 주어졌었던 송건우 언론상을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로서 수상하기도 했고 당시에 이문정이 이와 같은 상을 수상한 이유는 검사가 드물게 내부 의견 개시라던가 언론 인터뷰, 신문 기고 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문정이 이런 케이스를 놓고 보았을 때 현재 검사들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가지 발언들을 하는 것은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상을 받아 마땅한 일일텐데 왜 한동훈 검사장에게만 박범계라든가 현재 여권 진영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질타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서지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역시도 2018년도 1월 29일에 JTV 뉴스룸에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가졌고 같은 해 4월 29일날 SBS 김호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출연을 했으며 이후에 CBS, 경향신문, 한겨레 시사인, 오마이뉴스, YTN 등 신문사와 방송뿐만이 아니라 대학 학보사까지 무려 19번가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 두 명의 여검사가 이런 식으로 언론과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2018년도 9월에 법무부가 검사윤리강령인 규정하는 검찰 공무원의 언론 인터뷰 조건을 기관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거에는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관장에게 사전 승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인터뷰를 응하고 사후에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개정을 하면서 검사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 발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검사들의 표현에 자유로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지만은 인터뷰 신고제 이후에 이 수혜를 받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문정 검사라든가 서지연 검사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두 명의 검사는 검찰 조직을 비판을 하고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고 현 정권에서는 현지 검사마저도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자주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 지지자들에게 검찰 비판하는 것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수만 명의 팬카페까지 보유한 스타 검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면서 현 정권의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지도를 높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이문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미애가 이문정을 대건 감찰 정책관으로 원포인트 인사까지 해가지고 특혜 논란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중앙 간부 인사에서 박범계가 이문정에게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해가지고 이문정이 그동안 원했었던 수사권까지 줬는데요. 그래서 사실 박범계가 이문정에게 왜 수사권을 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문정이 달라고 해서 줬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정 말고 서지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작년 1월 달에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에 임명을 했는데 당시에 서지연 검사는 이 감투를 쓰고 M범방 사건이 터지니까 각종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인터뷰에 출연을 해가지고 박사방 사건 관련해가지고 피의자들을 질타를 했지만은 정작 박원순 사건이 터지니까 입을 다물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로남불은 서지연 뿐만이 아니라 이문정도 마찬가지였으며 이 두 명의 검사는 검찰 조직을 때릴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언론과 방송 인터뷰를 이용을 했지만은 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서 사실상 출세하기 위해서 친여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가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를 지적을 한 것도 웃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현재 직권 세력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이번 정권에서 검사들의 인터뷰를 신고제로 바꾼 것은 정권의 줄설 정치 검사들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검사들의 인터뷰가 신고제로 바뀌어버린 현 정부 들어서부터 특정 검사들을 제외하면은 평범한 언론 인터뷰가 오히려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게 검사들의 평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현직 검사는 이전에는 큰 사건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성과를 내는 일 등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검사들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에 나가는 일이 꽤나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검사가 언론하고 접촉만 해도 검언유착이라는 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라서 평범한 인터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터뷰들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을 했는데요. 아무튼 현 정권이라든가 박범계가 하고 있는 이런 언론 플레이가 진짜 웃긴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 내로남불하거나 좀 속일 수 있는 거를 속이면서 내 편 들기를 해야지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고 조금만 팩트체크를 해보면은 전부 다 지금 다 나오는 세상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다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편파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편이 아니면은 전부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편이 하는 거는 전부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보고 있기 굉장히 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한 부처의 장관이고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라면은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